새누리당이 설 민심을 우려했던 건가, 노인을 위한 저가담배라는 것을 언급했다고 합니다. 네,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대표회의에서 당 정책위를 향해서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는데요. 유 원내대표는 노인층이나 저소득층의 불만을 파악해서 저가담배 개발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는 유 원내대표가 경로당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나왔다는 말도 나왔습니다. 국민 건강을 잡겠다면서 담배세를 인상해놓고는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해서 저렴한 담배를 만들겠다는 말.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설 민심 달래기냐는 냉소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